여러분들 보기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지금 잘 봐야 돼 지금 잘 봐야 돼 지금 여러분도 진짜 잘 봐야 돼 여기가 많은데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많은데 같아요 그냥 법당인 것 같아요 신당인 것 같아요 법당이다 1번 신당이다 2번 많은데 같아요 그 내가 방제목을 장 하죠 법당인 것 같아요 그럼 제목을 법당으로 할까 신당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당하고 법당하고 차이를 알죠 당연히 무님은 누구지 무님 누구세요 무님 법당인 것 같아요 아니 팬이시라서 무님은 누구시지요 아니 팬이시라서 무님은 누구시지요 연혈팬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병님? 방송을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뭘 바꿉시다. 잠깐만요. 자, 제목을 폐법당으로 했습니다. 자, 제목을 폐법당으로 했습니다. 자, 제목을 폐법당으로 했습니다. 자, 제목을 폐법당으로 했습니다. 여기 도토록 안에 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도토록 seat light 눈 남은 자리 아멘 아멘 와.. 기분 진짜 나쁘다 기분 진짜 나빠 알아듣고 탑 탑 탑 탑 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가 너무 많다. 여기가 많다. 여기는 천장이 다 붙어있네. 천장이 다 붙어있네. 진짜 많다. 전장이 다 붙어있네. 저기도 한 메스가 있고. 천장이 다 붙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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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많이 안좋아 진짜 기분 안좋다 얘들이 자꾸만 나보고 나가네 이게 물이 있지 이 쪽에 한 번 더 지나갔어요 귀신이 쑥 지나갔어요 귀신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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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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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하키 조금 더 있다 하키 조금 더 있다 이거 보일러 트는 소린데?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나간다니까 내 이름은 김범석이다 내 이름은 김범석이다 내 이름은 김범석이다 내 이름은 김범석이다 하면서 계속 그 말만 해 내 이름은 김범석이다 하면서 김범석이란 이름이 있나? 집안 찾기를 싫다 있으면 찾기고 있으면 찾기고 내 이름은 김범석이다 김범석이란 같은데? 그 귀신이야 나이는 나하고 비슷하게 보여 30대 중반 30대 중반 소반 그리고 머리가 세워져 있어 머리가 좁빛하게 세워져 있어 옛날 축구선수 백컨볼이랑 비슷해 아 나간다고? 왜! 나간다고? 나간다고! 방금 못돌아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